이 열차는 안성, 안성가는 열차입니다. 안성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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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호승공단 요원지, 호승공단 요원지역입니다. 안성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안성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,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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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중래포츠 공원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안중홈플러스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이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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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창역인 안성, 안성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음으로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 타anger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분명히 계십시오. 확인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